이대국은 이세돌 선수가 거의 승리를 가져갔다고 생각이 되고 아 네 돌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지를 못하네요 좌변 그 얘기하죠 네 패를 들어갔어야 된다 이세돌 선수가 그게 제일 순간 깜빡했던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바로 이야기하는 게 우변 쪽에 확실하게 패감을 만들어 놓고 패를 들어갔어야 된다 네 이세돌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재열 선수를 잘 써줬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몇몇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분명히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많이 남습니다 네 신한천을 염해 주장 이세돌 선수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이제 일대일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일대일 상황에서식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.